R.A.L.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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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석 씨는 방탄소년단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는 안무가시죠? 데뷔 당시 각 잡힌 칼군물부터 흑단 눈물의 감성적이고 하악한 안무까지 인상적인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네,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, 네 노래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, 모든 분들과 그리고 슈가! 아, 네 자 5, 6, 7, 8 훗! 자,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, 둘, 셋 한 번 더 하나, 둘, 셋 훗! 축하드립니다 아,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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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지만 방탄소년단의 진 방탄소년단의 진 우리 진씨 남자진도 아 그렇지 그렇죠 양주언미예요 네 좋아 네 빠르게 일주일 여러분 한글자막 일주일 일주일 반갑다 복 많이 하세요 네 Are you ready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장관입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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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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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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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도 넘치네요. 네. 한이, 어구, 어구. 한이 씨, 아무리 좋아도 흥분하시면 안 돼요. 먼 길이에요, 여기. 여기가 굉장히 멀거든요. 네. 세븐틴에 희철이 닮은, 희철 씨 닮은 분이 있었어요. 아, 준이라는 친구가. 아, 이런 추운 날씨에, 이런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시는 여러분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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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